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멘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코시아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멘집인 이코시아 총본점에 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식권 자판기가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메뉴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라멘과 차마요동이 나오는 메뉴입니다 금액은 1100엔입니다 지금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꽤나 일본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카운터석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 편에는 테이블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인스턴트 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촬영을 허락해주셔서 음식 만드는 모습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모습이 꽤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자리에 각종 조미료와 카라시타카나와 쇼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카라시타카나는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라멘과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나왔으니까요 음식 모습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이대로 내 곁에 멀어져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좀 급해하지는 마 시간이 충분해 그대만 채취해 그대만 채취해 세상이 변화할 것 같아 나무렸던 내 모든 것들도 네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곳 이코샤 총본점은요 하카타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찾으시는데 큰 번거로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음식 모습에서 보신 것처럼 육수에 거품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굉장히 진한 돈코츠 육수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처음 드셨을 때 아주 진하고 쿵쿵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진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일본에 여행을 할 때 현지인 맛집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현지인 맛집이라는 것이 꼭 우리한테도 맛집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지인에게는 굉장한 맛집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곳은 현지인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멘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처음 이곳 후쿠오카에서 정착을 시작했을 때 이코샤에 왔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너무 진하고 쿰쿰한 냄새가 저에게는 거부감으로 좀 다가왔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이곳 이코샤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치란이라던지 아니면 신신라면 이프도 그런 라멘이 저에게는 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들을 더 많이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라멘들을 계속 먹어보고 후쿠오카에 살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 더 하드코어하고 조금 더 현지인스러운 그런 맛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일본인 지인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어 분명히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치란이라던지 이쁘도나 신신 등이 훨씬 맛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코샤나 이곳과 비슷한 이소오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점점 그렇게 느껴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쁘도나 신신 같은 경우가 더 맛있었다고 해요 이치란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도쿄 출신인데요 처음에 후쿠오카에 왔을 때 도쿄에서나 먹어봤던 라면들과 후쿠오카에 라면들이 굉장히 그 향이나 맛들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쁘도나 신신 등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후쿠오카에 돈컷스 라면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저와 같이 이곳 이코샤 또는 이소오를 가장 좋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후쿠오카 현지인 맛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곳에 꽤나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코샤나 이소오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한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그 대상을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그 주요 대상을 현지인이 아닌 이곳 후쿠오카에 처음 오시거나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 이코샤는 무조건 맛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쿰쿰한 향과 아주 진한 그 육수 때문에 사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신이나 이푸도를 저는 웬만해서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조금 라멘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께는 항상 이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일본 현지인 지인들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곳 이코샤는 라멘 고수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라멘 먹는데 고수가 어디있고 하수가 어디있겠어요 실제로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저는 그곳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일본에서 먹어본 라멘 중에 이곳 이코샤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이코샤는 이곳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라멘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인 맛집이 꼭 우리에게도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곳을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라멘집이 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쿠오카에 아주 진한 육수로 만들어내는 돈코츠 라면을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이코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꽤나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요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멘집인 이코샤 총본점 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행 오셨을 때 이러한 특별한 경험 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